안녕하세요. 제가 베드라메에서 온폼입니다. 우리 외국인 사람하고 외국인 근로자 위해서 무료로 해주었잖아요. 원래는 외국인 사람하고 외국인 근로자 병원 가면 돈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돼요. 그런데 신전지 자원보험사단은 무료로 해주고 또 지료도 많이 해줬어서 너무 좋았어요. 육화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나비를 그렸는데 그냥 풍범픽 나비인데 사람을 많이 진단해주고 너무 예쁘다고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신전지 자원보험사단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저한테 신전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을 찾고 싶다고 했는데 직접 안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. 너무 진단해주고 다 다듬을 한 사람인데 그런 소문만 있기 때문에 좀 속상했어요. 앞으로 이런 복화 그림이나 건강검사 공사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봉사 있으면 저한테 꼭 불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애들 있으니까 애들 할 수 있는 봉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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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